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창립 아운덜스를 맞으며 23일에 개막됐던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조원시회가 29일 과학기술조원당에서 폐막됐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각지의 청년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청년들, 3대혁명서조분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국가과학원 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해서 우수한 청년동맹 조직들과 참가자들에게 우승기와 컵, 상장과 발명증서, 창의고한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서 토론들이 있은 다음 폐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모든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이 첨단 덜파를 위한 두뇌전, 기술전의 전열에서 청춘시절의 하루하루를 감높은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어 나아가도록 하는 데서 의깊은 계기로 됐습니다.